보호망 자 동탄맘님 손보는 이번주까지 생명은 다음주까지인가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흑백이긴 하지만 내려온거 저 보호망이 살짝 찍어가지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저기 A4 공문 내려온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일반암 유사문 유사문 일단은 2천만 한도로 다음주부터 가입이 되구요 일반암의 50%만 가입이 된다 언제까지? 8월 8일 월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유사문 여기 보시면 총 보험료의 50% 합산해서 일단 50%까지 가입이 된다 그리고 8월 8일까지 가입이 되구요 그 다음에 한 회사의 최고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일반암의 50%로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8월 7일까지 청약 완료된 건은 밑에 보시면은 일단은 8월 12일까지는 수납이 된다 그래서 수납은 말그대로 그전에 이번주까지 청약 완료된 건들은 수납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설계나 모든게 적용이 되는거는 8월 8일 다음주 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8월 7일까지만 1대1로 가입이 되고 이후로 다음주부터 8월 8일부터는 일반암의 50% 예를 들어서 일반암이 천만원이다 유사암 500만원 일반암이 2천만원이다 유사암 천만원 일반암이 1억이다 유사암 5천만원 이런식으로 0.5로 두성이 될 것 같다 이런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고맙습니다 없어요 di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